4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얘기 진솔한 얘기죠 어맹 난 이택 님의 사랑 방입니다 사랑방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랑방 그랬더니 사랑방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면 아빠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조금 여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사랑방에서 계속 이어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나오실 분은 어떤 분이에요? 네 저희 사랑방처럼요 편안하고 아주 넉넉한 분입니다 가수 이유나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전히 예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엄샘이 편안하고 우리 사랑방처럼 넉넉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어느 분이 더 넉넉하세요? 자 오늘 그 넉넉한 얘기를 편안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유나 씨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자리로 가겠습니다 텔레비전에 좀 오랜만 아니에요? 네 그냥 가끔 때때로 가끔? 네 근데 저는요 오늘 사실 우리 엄선생님 실물은 제가 처음 뵈요 진짜 영광입니다 제가 그래요? 네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 꼬맹이 때 정말 팬이었는데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가깝고도 뭔 당신이네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요 요즘에 그냥 뭐 제작도 하고 제작? 예 제가 신인 가수들 이제 뭐 아니면 후배 가수들 양성하는 쪽? 그러면 또 저도 신곡은 아니고요 제꺼 음반 작업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앨범을 제작하신다고 그랬죠? 돈 많이 벌겠네 아직은 투자예요 그렇죠? 네 아직 그래서 히트가 되면 노래가 푹 이렇게 사랑받고 와 어떤 노래 좋더라 막 화제가 되고 이러면은 돈을 좀 벌겠지만 이제는 투자하는 단계 아니에요 먼저? 네 저는 아직 그 제작자로 보면은 아기 걸음마예요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꿈은 많은데 모르죠 이제 해봐야죠 그런데 이윤아씨가 전에 앨범 제작에 노래만 할 때 그때 드는 돈 제작비 말하자면 지금 후배를 키우는데 평균적으로 레코드 한 장 내는데 평균은 얼마가 듭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73년도 데뷔했을 때요 디스크 한 장 만들었는데 제가 처음 데뷔 앨범을 얼마를 주고 만들었냐면 30만원 물론 화폐가치 차이는 좀 있지만 네 73년도에요 네 요즘은 얼마더라? 지금은 거의 뭐 액수가 굉장히 좀 천천만들인 것 같아요 몇천만대에요? 네 그렇죠 몇천만대에요 몇천만대래요 그럼 얼마가 올라간거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올라간거죠 네 아니 그런데 그게 만약에 히트가 안되면 그 돈은 다 어떻게 보상을 받아요? 그냥 망하는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레코드 제작 후배를 키운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 아주 커다란 모험이에요 그럼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과감하게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제가 13살때부터 노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2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아는 거는 솔직히 이 계통밖에 몰라요 그런데 전에 아버님도 다른거 해보시려고 했지만 저희들이 아는 쪽에서 해봐야 되고 아무래도 저도 한풀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젊은 가수들 하다보니까 같이 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못했던거 아니면 또 하고싶은게 있거든요 저도 아이템이 그러니까 그런거를 같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재미있고 이제 뭐 안되면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홀락망하는거고 그래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윤현숙씨가 처음에 참 재미있었던게 사실 예쁘고 요즘에 어울리는 CF적인 그런 가수 비디오적인 가수라 제가 노래를 한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노래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그냥 어느 작곡가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걔가 노래를 하고 싶대? 그냥 막연하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근데 정말 노래가 하고 싶다는 거는 재미있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음치는 없거든요 아마 노래방 여기 주부님들께서도 아마 노래방 많이 다니시겠지만 거의 음치들이 없어요 근데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노래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그러면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요즘 그냥 살만 나겠네요 아 그렇죠 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죠 책임진다는거 네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도 오늘도 제가 그러니까 어제 그제 계속 지금 거의 뭐 새벽 3시 4시까지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총 지휘자니까 거의 이제 연기 그 저기 그 가수들보다는 저는 계속 참여해 있어야 되니까 네 시간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잘났다고 아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그 윤현숙 씨가 무슨 드라마를 나가요 그래서 그 저기 신문사를 제가 이제 먹근대로 이제 다니면서 예 우리 저기 윤현숙 씨가 이번에 드라마를 나갑니다 좀 잘 좀 봐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사진 찍으면 제가 어시스트로 뭐 옷 들고 있고 핸드백 들고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세계를 느끼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아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게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거의 그림자거든요 네 항상 이제 저 잘났다고 꼭 아버지 뭐 뭐 아니면은 뭐 동생한테 뭐 달라고 그러다가 제가 그런 역할을 해보니까 아 이 매니저나 뒤에서 이 뒷바라지 해주시면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느꼈고요 근데 이유나씨가 도대체 언제적 이유나씨에요 23년 옛날 모습 기억나세요? 그대로 있다고요? 그대로는 아니죠 그대로는 예 물론 저도 이제 선배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서운한 게 어떨 때는요 거의 이제 제가 워낙 어렸을 때 나와가지고 아직도 그댓네사랑이라는 게 76년도인데 맞아요 그때 이제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르고 이제 부르기도 했지만은 그 분들이 저를 좋아했던 분이 저보다 연령이 한 5년 정도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흔 한 대 한 50 되신 분이 한 분은 어떻게 이제 자석에서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이은아씨가 우리 또래 됐죠 그러시더라고요 참 젊어 보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 예 감사합니다 그 23, 24년 전에 천진스러운 모습이 아직도 몸에 배어있는 듯한데 그럼 우리가 왕년에 이은아씨 그때 모습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이거 언제죠? 아우 날씬해요 이때는 예 날씬해졌을 때인데요 다이어트를 좀 했을 때예요 아유 아유 이뻐라 저 때가 가장 예뻤었을 때 같아요 84년도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야망의 불타는 농점보세요 요즘 섹시한 멋이 있잖아요 네 네 탐스럽죠? 네 저 때가 아마 다이어트를 제일 많이 했었는데 지독하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67kg에서 50kg으로 했을 때 당시에 그런데 어디서 화면 잘 구하셨네요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예뻤을 때 모습을 해주시니까 좋은데요 항상 예뻐요 걱정 많아요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봐도 참 얘기하고 싶고 탐스럽고 탐나는 그때인데 그때 프로포스 많이 받았죠 그때 오히려 좀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때가 처음 이제 이성이 아마 눈 떴을 때였을 거예요 86년도 네 그럼 총각들이 데이트 신청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런데 저희들이 직업이 거의 거꾸로잖아요 맞아요 남들 일할 때 저희는 자고 또 남들 자는 시간에 저희는 일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86년도가 제일 예뻐지고 뭐 그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 조금 전에 67kg에서 50kg으로 그때 체중을 줄였던 때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화면이 네 이야 17kg 이야 그건 정말 지금은 좀 또 쪘어요 아 지금 한 65kg으로 보이죠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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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수라면은요 흔히 왜 방송사에서 그런 것도 많이 하죠 행사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네 10대 가수다 뭐 10대 가수는 쩡쩡하죠 그렇죠 예 그 한번 기왕이면 가수 입장에서는 히트가 한번 되보는 게 유명해지는 게 꿈이고 그렇죠 두번째로는 유명해지고 나면 또 욕심이 생겨요 내가 올려 한 말에 10대 가수에 한번은 좀 들어가고 싶다 그런 꿈이 있어요 저 제가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10대 가수 8번 했잖아요 8번 앨범을 6장밖에 안 냈는데 무슨 8번이나 제가 했어요 항상 좋더라 네 감사합니다 100대 가수에도 한 번 먹겠어요 가수로 생각합니다 그런 조사는 없었지만 제 스스로 느낌이 가수라면 근데 가수로서 10대 가수 연속 몇 년 한 게 있어요 이은하 씨가 9년 했어요 9년이요? 연속으로 제가 근데 10년을 못 채운 게 조금 한스럽더라고요 철천재 한이 된다고요? 네 근데 9년 연속 10대 가수 보통 사람이 참 하기 힘든 겁니다 가수 지망생들은 꿈인데 그러다가 안 보이기 시작한 이유가 있잖아요 안 보이기 시작한 이유는 그때서부터 이제 세대교체가 되기 시작했죠 사실은요 그때가 이제 86년도 활동하면서 계속 활동은 제 나름대로 했었는데 아마 세대교체 스타트가 아마 소방차였을 거예요 소방차 때서부터 오빠 부대 나오고 이럴 때부터 세대교체가 슬슬 되기 시작하고 또 아무래도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라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려가라고 그러대요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제 뭐 그렁저렁 하다가 88올림픽 지나가고 90년도를 맞이하면서 뭐 이제 저로서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조금 있었고요 그거 뭐죠? 모르겠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렇죠 구렁이 담 넘어가도 슬쩍 넘어가네 아니요 근데 뭐 그 이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그 밴 도둑질이라고 그러죠 배운 도둑질이 저는 가수밖에 없고 저희 아버님도 저만 위해서 사실은 평생을 같이 지내오셨으니까 매니저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한테 눈밖에 나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러니까 아버님은 저하고 차 밖에 모르세요 차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엄마한테 죄송한 게 늘 어머님이 이렇게 좀 혼자 이렇게 외롭게 지내셨던 게 저는 지금까지도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거의 아마 여러분들 계시지만 50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하여튼 50대가 되시면서 거의 이렇게 뭐 서로 이제 각자 생활을 하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은 그냥 혼자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버님은 거의 우리 은하 은하하고 저랑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사업이라고는 안 해보셨고 저만 해보셨으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커지고 그때서부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 이제 품안의 자식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뭔가 얘를 벌써 떠나보내려면 우리도 뭐를 해야 되고 얘 시집갈미천도 해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손을 대셨는데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다가 조금 사람을 잘못 만났죠 그러니까 뭐 사람을 잘못 만났다는 것보다도 저희 아버님이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미 부도가 나고 뭐 이제 좀 그렇게 됐죠 그런데 말이죠 그 아주 최고의 가수를 누리다가 좀 뜸해진 것도 약올라 죽겠는데 아버님 그 사업도 실패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은 아버님 보도는 이은하 씨한테 막 뭐 지출이라든가 뭘 조르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은하 씨한테 뭐 좀 물어내려는데 등등 뭐 그건 다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때 그 자존심에 제가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노래만 하다 보니까 사실 물정을 모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대비해가지고 보통들 보면 뭐 대학 다니다가 노래가 하고 싶어서 부모님 반대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뭐 나오고 이제 이런 사람 가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수를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가수한다면 별로 안 좋죠 하시잖아요 어른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 지지 아래서 하다가 거의 용돈을 다 쓰고 그러니까 뭐 돈이나 액수 단위도 모르고 사람을 만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지내다가 이제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조금 황당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개념도 그러니까 액수 단위나 이제 그런 개념도 모르고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일단 다 저한테 몰려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 보고 줬다 맞아 뭐 이제 그러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제 뭐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뭐하지만 조금만 믿어주셨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이제 망했다 하니까는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바가지 긁고 막 그러면 나오는 줄 알지 네 뭐 이제 뭐 어디 누가 있을 거다 뭐 분명히 어디 스폰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극자 막 뭐 방송국에다 터뜨리겠다 그러셔서 전 제가 그냥 아예 제가 먼저 터뜨렸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힘들었던 게 일단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야 드리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네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거의 이제 후유증이 이제 풀리면서 이제 지금은 제가 거의 이제 그래도 이제 발판이 돼서 이제 제작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월세 살면서 급하게 뭐 나갈 집이 없었으니까 이제 뿔뿔이 이제 엄마 아버지 따로 계시고 뭐 저 따로 나오고 이제 동생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안 참아 주시더라고요 안 참으면 어떡할까요 그 목을 졸라요 거의 조르는데 일단은 뭐 그러니까 여기서 뭐 3일날 뭐 이자 나갈 게 있으면 5일날 이자 나가고 7일날 10일날 15일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게 한꺼번에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자까지 다 받아가시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는 액수가 억 단위가 돼 버리니까는 이걸 어떻게 갚어라는 생각 그렇죠 그래서 방송이나 그러니까 방송은 이제 전이라 그러고는 막 너무 보대끼니까 뭐 이제 뭐 이제 뭐 하시든 뭐 전화로 뭐 협박 전화 오고 막 이러니까 저는 견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약을 좀 먹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명이 긴가봐요 저는 사실 이은아 씨는요 누가 돈을 주라고 그랬어요 돈 주는데 이끼를 했어요 영문도 모르고 물어내는 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 일이니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안 갚겠다는 거는 아닌데 일단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안 주셔서 이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사실 이제 약을 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몇 십 알을 먹었는데 아까 한 알만 먹어도 한 여덟 시간 잘 자고 깨는 약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특수하게 잘 구해가지고 한 먹었는데도 한 3일 잘 자고 깨더라고요 아이고 그건가 그러니까 명은 긴가봐요 그래서 아 이것도 이것도 죽으라는 죽는 사람은 그 명이 고까지고 나는 명이 긴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려고 이제 애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재도전의 어떤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이제 막 열심히 살면서 제가 92년도에 그러니까 90년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92년도에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개미같이 일을 하면서 갚아가면서 뭐 이제 제 신곡 준비를 탈출이라는 곡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탈출을 하고 싶어서 그래 곡을 탈출이라고 적었어요 그래갖고 히트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곡을 제가 너무 좀 욕심을 과하게 내서 판 그 디스크 그 한 장 내는데 그 이제 모르는 그 개통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하고 작업을 하느라고 한 7천만 원을 들여서 아이고 작업을 끝냈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고 그러고는 제가 그랬어요 바 당당하게 제가 나와서 저 이렇게 이렇게 망해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봐주세요 그러고 딱 하고 나니까 더 깔보죠? 냉정하게 냉정한 것 같아요 더 깔봐 네 그러니까 딱 그러고 나니까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저희 흘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그거요 그러니까 망했다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이 야간업소 이제 가수들은 이제 거의 야간업소가 이제 중요한 건데 거의 뭐 천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스컴이 한번 딱 나오고 나니까 어 쟨 다급하니까 500원이라도 쓸 수 있어 이렇게 돼요 아 그때부터 그때부터 또 약간의 슬럼프가 생기는데 네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그래? 안 해 그래 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라면 먹어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한테 죄송스러운 게 그게 물론 아버님이 이제 뭐 실패 보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하실 때 아까 뭐 10대 가수를 9번 10번 하고 가수왕까지 했던 게 사실 저희 부모님 덕이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못 안 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 돈 천 원이 없는데도 안 해 일부러 자존심 상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갚아온 게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옳지 갚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안 한 게 거의 한 1년 정도를 힘들게 이제 막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망했다 그래도 좀 있나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한 1년을 제가 버티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제 시기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기 시작했고 자 지금 그 아버님 사업 실패한 빚독초 애초부터 관심을 안 끌고 사랑을 안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그렇게 가수왕 그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사업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방송 출연 횟수도 적어지면서 더구나 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알고 그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란티를 깎고 그때 본인이 느꼈던 그건 어떤 걸까요 저는 그게 참 그리고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었을지 나도 그게 궁금해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저희 아버님한테 어떤 면에서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마 그런 시련이 없었으면 저도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살기가 바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일 벌어지고 나서는 전 대인관계가 없어가지고 아는 사람조차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안 살아보겠다 죽을 기도도 해봤었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고 뭐 어차피 그게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제 능력으로는 물론 죽으려고 그러면 어디 운전하고 갔다가 회 꺾으면 죽을 수 있겠죠 근데 죽는 용기가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도 살고 싶은 생각이 아마 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극복한 게 인기가 좀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그런 집안 시련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 정말 우리 식구는 딱 네 식구예요 남동생 하나 있고 이제 엄마 아버지 계시는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마 인생 공부를 늦게나마 오히려 했었던 그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힘들었던 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왜 망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 망일 망일 뭐 노동이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러는데 저는 얼굴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못했어요 얼굴만 아니면 아무래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남들같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도 그 수차 걸어갈 망정 버스는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시선 때문에 그냥 걸어갈 망정 못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게 해 준 게 오히려 저희 부모님한테 오히려 고맙고 지금은 제가 아마 지금 입장에서는요 지금에서는 뭐 버스를 타려면 버스 탈 수도 있고 오히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용기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연예인 생활도 해보고 인생도 많이 살아봤는데요 항상 인생이나 연예인이나 그 어떤 웨이브가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 분명히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후배들이나 그 인생의 후배들도요 그 내리막에 내려가면서 내려가는데 또 가속이 붙어요 올라갈 적에는 힘들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정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고 한없이 내려가면 막 고민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그 내려가는 시간에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나 하는 그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본인이 이렇게 겪기 전에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각자 방법이 틀리니까 근데 아마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용기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살 빼는 시도도 했다가 또 그냥 뭐 다시 쪘다가 뺐다 하는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야 이현아 씨 무슨 노래 성숙도 원숙해자도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참 여건 때문에 본인이 확실히 이겨내는 그런 과정에서 쌓아진 연륜을 보게 됩니다 극복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도 오늘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저 그러니까 오히려 약이 됐어요 어려운 생활이 네 그래서 다른 어려움을 이 어려움이 이쪽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준 계기가 됐는데 지금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아버지께서는요 원래 좋아하시던 거 원래 트로트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까지 트로트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은 요즘 이제 그 주부 교실 뭐 내지는 이제 트로트 음악 가요의 메들리 테이프 같은 거 제작하시고 그래요 조그맣게 이제 스튜디오 겸 제 주부 가요 연습실을 하고 계세요 네 아유 뭐 그래요 대신에 그래도 저희 뭐 현숙이라든지 뭐 신인들이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저희 아버님한테 찾아가야 돼요 발성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 아버님께 전화를 지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아유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저 이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건강엔 뭐 여전하죠 네 그럼 저 좋다는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네 따님 저희 사랑방에 나와서요 네 네 지금 어맹나 씨하고 같이 열심히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아버님 얘기도 지금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요즘 뭐 조그맣게 또 뭐 하신다고요 네 지금 저 조그만 미니 녹음기를 갖다 해가지고요 네 지금 저 그 후배들 양성에 지금 저 많은 녹음을 갖다 오고 있죠 네 네 이은아 씨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집에 커다란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갔어요 네 네 참 어렵게 겪어내셨겠어요 다시 한번 이제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 직접 말씀 좀 나누시죠 네 어제도 뵀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나보다 나보다도 은하가 또 이렇게 잘 알아서 잘하니까요 네 이렇게 그냥 아버지 저기 저 병소 왔다 갔어요? 안 왔다 갔어 아직 여긴 왔다 갔어요 하하하하 아니 지하철을 잘못 땄나? 아니 연습할 친구가 있는데 어제 가서 발성연습부터 지가 은하가 걷고 있는 가수들은 지가 한번 발성연습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발성연습을 꼭 시켜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직 안 왔네. 좀 이따 가라 그랬으니까 금방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곤란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옆에 이은하 씨 앞에서도 참 하기 힘든 질문인데. 4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복은 싶죠. 복은 싶은데 이제 내가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아까 말로 왔다가 폭풍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또 은하한테 또 미안한 감정 없지 않아 있고 또 모든 것이 조금 나아지면 이제 전적으로 어떻게 처진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전화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불러드릴게요. 꼭 어려운 거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러세요?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도 얘기 많이 하고 방송에서 보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사랑방에 초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사실 저는 쑥스러울 정도로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동료들 잘하니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어봐주길 바라는 얘기라고요, 그게.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합창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기 나왔어요. 그건 답하세요. 네. 지금 가요계의 마지막 남은 노촌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래요. 제가 오늘까진 독신이고요. 내일은 또 생기면 갈지도 몰라요. 네. 여자는 그래도. 인사를 피고 얘기했어요. 결혼이라는 건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거든요. 근데 이 방이면 어떤가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데. 평상시 이렇게 두루 넣어서 천장 보면서 어떤 남자면 되겠다 하는 그 남자의 조건, 남편의 조건이라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습니까? 남자면 되죠. 무슨 뭐. 가리도 뭐 있어. 되게 급하셨군요. 네. 아니 뭐 이 나이에 뭐 총각이 너무 고마운 거고. 가리도 뭐 있겠어. 아이고 너무 소탈하시다. 왕년에 그 가슴에 들어있던 스타의식이나 뭐 이런 거. 다 버렸네요. 버려버렸네요. 마음을 진짜 완전 속을 피웠어요. 그렇죠? 저보면 다 동네 아줌마 같대요. 아줌마 같대요. 근데 요즘에 제가 서운한 게요. 진짜로 서운했던 부분이. 물론 고 30 넘어가면서부터요. 요즘 그 그 왜 경찰 아저씨들이요. 요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딱지 떼시는. 교통경찰 아저씨들. 교통경찰 아저씨들이. 연령이 굉장히 어려요. 모르죠? 이은아 씨. 아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번 위반을 했거든요. 면허증 달래요. 그래서 면허증 이러고 줬어요. 하더니 뭐 두 말도 없이 딱. 아주머니 뭐 차선 위반하셨는데. 그럼요. 아주머니 차선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 내가 늙겠지. 하하하하. 자 그렇게 가수로서 우리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도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작자로 변신해서 후배 양성의 길을 동시에 걷고 있는 이은아 씨. 네. 그 모습을 또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잠시 볼까요. 네. 이은아 씨. 요즘 들어 새로운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오랜 소원이던 앨범 제작에 손을 댄 것. 신인 가수 키우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하루하루가 바쁘다 보니 여자라는 생각도 잊은 지 오래다.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연습 안 했지? 응? 많이 안 했는데. 왜 안 했어? 형한테 배우라고 그랬잖아. 시원시원하고 솔직한 성격이라 사소한 잘못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그때그때 지적하고 책음도 하지만 뒤끝은 없다. 녹음 작업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려고 한다. 막내 동생보다 어린 후배들에게 언제나 친누나 친언니처럼 느껴지길 바라는 이은아 씨다. 그래! 마흔 이래. 진짜니? 너 형제 없어? 너희의 맛이야? 그렇게 되겠다. 성격이요? 일단 인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소탈해요. 그리고 쾌활 해서 대스타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친근하게 누구나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편하죠. 요즘 신세대 가수라고 불리우는 윤현숙 씨지만 이은아 씨를 만난 다음부터는 신인이라는 기분으로 다시 시작했다. 진짜 노래가 하고 싶어 이은아 씨를 찾은 윤현숙 씨. 지난 8개월 동안 혹독한 연습 기간을 거쳤다. 노래의 기초를 할 수 있는 발성 연습부터 가르치는 이은아 씨.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 만들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여기 딱 한 마리로 하잖아요. 참 사람이 언니가 참 솔직해요. 언니가 정말 솔직하고 감추지 못하고 그래서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성격에 보면 좋아요. 언니 같고 항상 늘 그리고 정말 노력하는구나.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래에 대한 그런 게 상당해요. 본인은 죽을 때까지 노래를 하신대요. 그런 걸 듣고 보면 역시 달래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앨범 제작일에 여념이 없지만 이은아 씨는 그래도 영락없는 가수다. 노래 잘하기로 소문난 그녀지만 항상 새로운 창법, 새로운 무대 매너의 곳입니다. 하늘에 떠도는 별들 그대를 보며 오라 하는데 어차피 그대의 마음에 한정한 너희도 떠나가는데 세월이 이야기였을까 어두웠던 지난 날은 잊혀진 지 이미 오래다. 그녀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다. 인기 스타 이은아가 아니라 이제 정말 노래하는 가수 이은아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것이다. 그녀의 노래가 새처럼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이고 항상 봐도 항상 완성해요. 하여튼 힘 좋습니다. 우리가 박력 그러면 남자인데 이은아 씨는 노래에 힘이 있어서 좋아요. 아주 시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은아 씨 평소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지금 후배 양성하는 거 본인 노래 열심히 하는 건데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물론 저보다 환경이 더 안 좋은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인간 이은아로 봐주시니까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정말 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정말 동네 여자 같은 이은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 계신 교통경찰 여러분 아직 아주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쉽게 하기 힘든 얘기를 가슴을 열고 해준 데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짜 감사하죠. 어떻게 저는 항상 기적이 어느 날 그러고 하나 찌르고 막 그래서 아 참 저렇게 하면 천진난만하구나라는 어떤 생각에 대한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인간의 철학 같은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런 고비를 냉겼대는 데 대해서는 정말 훈장 주고 싶어요. 정말 이은아 씨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란 노래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 노래가 새삼 떠오르는 이은아 씨와의 사랑받겠습니다. 영원한 가수로서 어떤 모습으로든 이은아 씨는 우리 곁에 비교하면서 오겠습니다. 그럼 박수 쳐드리면서 오늘 사랑받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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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